이제 보세요. 내 노래 하나 딱 끝나잖아. 사람이 얼마만큼 차는가 보세요. 야야 10분 내로 하나 주봐라. 10분 내로 하나 주고. 너하고 내하고 메들리 하나 하면서 마이크 체인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아유 엄마. 왜 왜 나 안 잡아 먹는다. 나 이상하게 생겼나. 근데 왜 돌아앉아. 옆에 뭐 톡 끼려고 지금 굴기 돌아앉았지. 아유 우리가 다 안다니까. 딱 특색이야. 못 팔면 톡 끼려고 준비하시는 자세. 딱 바로 고마 일 나가간다. 준비되었어요. 10분 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하나씩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동이 또 나에게 돌려야 떨려. 16분 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퇴정은 고심 없네요. 내게로 살아와요. 복을 지지 말고. 내리지 말고. 여태가 새지도 마요 여태는 놓지 않으리라고 혼자 눈치로 떠나보네요 아쉽게는 영원히 두지 않으니 멋진 될래요 싶어요 자 우리 세대들 다같이 손이 옆에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래 요래 그렇지 이러면 언니야 어제 맡겼던 생리가 뻥하고 터진다 애속치란다 그대로 믿어줄게요 너무 사랑한다면 나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새삼 난 없이 나 공감해도 누구보다 진단해도 나만 사랑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 그한테 약속해줘요 당신이 나만의 왜이러요 당신의 여자 아아아아아아 영화한다면 뭐하지 아아악 아아악 손에 안겨 마침대 오신래요 혹시 꿈에 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